킹 하이 암 폴탄 귀요미 폴탄 짱이네요 승단이 뜰 것 같은데 귀요미 폴탄 아직 안 뜨나? 트텍 가자 응 없는 계급 찾아봐야 아무 의미 없죠 차스카이 좋았다 빰 이런 짠손 안되네 로하 나이스 하단 네크로야 굿바이 시작이 좋군 원 투 슈 더 홀 짜잔 귀요미 폴탄 짱의 궁비를 팡팡 해주기에는 벽이 너무 가까이 있었군요 촙촙 슈 돌 샤프 밟고 호밍길 굿바이 오늘 그러고 트텍 가시면 그러게요 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요 갈 수 없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방금 방금 무빙 괜찮았는데 어 늦었다 딜캐가 늦어 음 원 투 따답 따답 퓨 슈 슈 도 홀 로하 아깝다 아하 배꼬집기에는 이길 수 없었군요 중단 이런 어 왜 퍼퍼가 저어? 슈 슈 슈 슈 슈 슈 포 포 판단이 좀 늦었던 것 같네요 로 하 꽝 풀 포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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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나이스 좋죠 호 카운터 이런 별로 좋지 않았네요 툭 이런 촙촙 매크 로 야 삐 굿바이 궁디팡팡 띡 띡 띡 띡 진짜 시작이 좋다 자 트텍행 급행열차 가지야 글쎄요 탈수있나요 그거 저 하단선이 클라 따닥보다 신경쓰이네요 그 그 국부 더듬기 말씀인가요? 허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이건 인정 노 노 캑터스 좋아요 크레센트 대시 밟구요 죄송합니다 옆가드 짠발 빠밤빰 에잇 짠손 아니야 죄송해요 어 1548 AA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병동에 오신거 환영해요 이런 카운터 화이코패스 입니다 이곳은 바로 제가 바로 화이코패스 여기 확장이구나 로 로 하 툭 로 하 툭 로 하 툭 이런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뭐 아니야 매크로야 안되네 발목 다행이죠 아니야 다행이네 이타가 나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엎어 나이스 엎었으면 무조건 이기죠 꽝 앉아 이런 왜죠 아니야 대시 자이언트 그거 나가는거니 카운터 카운터 뭐하는걸까 매크 로야 네 감사합니다 오 신기해요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양자 버튼이 따라가고 놀랬잖아 별로네 슛홀 끽끽끽끽끽 무한맵이니까 딜링을 더 뽑기 위한 방법 이런 원잽 툭 빰 아니야 투스피니 못써서 험한 꼴 당하는 중 이런 이런 아 죽고 리오님 어서오세요 로하투 로하투 빰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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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걸까 매크로야는 죽고 죽고 음 다 틀렸어 그러니깐요 슬픔 음 나보 고장났어요 리오님 어서오세요 리오님 어서오세요 백대시 어퍼 시도는 좋았다 빰 포 하단 하단 이런 오름 플라즈마 쓰는 중에 이제 카운트업 판정으로 바뀌었죠 후 에이앙 양잡기 끽끽끽끽끽 웨이브 에이앙 나이스 팍 팍 계속 간다 아니야 미안 그만 멈출게 귀여움이 폴타나 좀 잠깐만 아니 좀 그게 잠깐만 하단 아니군요 나이스 죽고 싸 훅 2타를 앉아야됩니다 앉은 다음에 캐치를 꼬박꼬박 잘해줘야되요 안그러면 가망이 없어 로화 툭 꽝 예에에에에에에에 벽걸이 진짜 퍼펙트하게 잘 됐죠 샤프 로화 툭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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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좀 제발 아니 그게 아니 기억나. 폴타나 잠깐만 아니 슈 톨 노우 노우 안되네 짜발 멕크로야 굿바이 톡톡톡 크헤호헸헸헸헸 원투 그거 안썼는데 나이스 카운터 죄송합니다 저걸 아 옛날 륜의 느낌으로 쓰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에이 하니야 뭐하니 잠깐만 방금 귀요미 펄탄장이 앉아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상하네 왜 안 앉았지 매크 매크 안되네 망했어 마지막 심리 굿바이 오 잘했어 마법의 밥상 반찬이 이게 뭐야 원투 하단 톡 톡 이런 죄송 미안 귀여움이 펄탄아 귀여움은 됐잖니 시청자도 나보다 많잖니 뭐가 문제인거니 우리 귀여움이 펄탄이 아 그게 안닿네 에이 레이지 온 캬 노우 아니야 톡 따당 꽝 나이스 이런 나이스 잘 흘려주고 공방 나이스 괜찮았네요 팍팍 중단 안되고 캑타스 아니 그걸 막는다고? 헐 병원장이 막고 있네요 그러게요 중단이겠죠 그래야만 되죠 앤! 아 늦었다 죽고 헐 아쉽네 음 그거 이미 선보여주신 분이 계시긴 해요 이미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위험 리스크가 좀 생각보다 크더라구요 생신 엎어 안되고 차스카이 아 짜릿해 슈 돌 로하 투 로하 투 발설트 퍼플 원투 안 돼 원투 미들 원투 로하 투 매크로 야 플래싱 음 맞아요 하단 슈 돌 오호 다행 에이앙 에이앙 카운터죠 크랩 로 아니야 차스카이 이런 하단 잘 맞구요 밟고 안되네 아니야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또 쓰냐 아하 미치겠네 보고 썼니 그런거니 형아가 싫은거니 크으 아리킥 마무리 좋았죠 킬 텀personal 완투 풀 툭 노 안 fantas 들을 허어양 오oused 세 towels 간이다 미안 기노미 콜타나 형아가 잘못했단다 오늘 기노미 콜타나 왜 이렇게 이를 앞 прин았지 이러는 안 되는데 밟고 나이스 안되네 왼손이 아니었구나 지금! 그렇지! 끼 끼 끼 끼 끼 끼 하단? 아니군요 에이앙 안되고 노우 양잡 아 늦었다 이런 이런 퍼3가 확장이죠 홈트 약간 정지 철권 나이스 그바잇 메차쿠차 해줄테다 응? 물샘님 어서오세요 메차쿠차 뭐요? 네 버스틸 타이밍 그냥 막 한거에요 그냥 막 지른거죠 끼 끼 끼 끼 끼 끼 네크로야 차쿠차 무엇 초올번역 원투풀 톡톡 톡톡 나이스 차스카이 히히 히히히 게여투 샘 미슈 밟고 로하 투 발목 투 매크로야 굿바이 백테시 아니... 좌스카이... 진다고? 토끼가? 제이언트에? 실원이... 빰빰 아프쥬 원 원 원 원 안되네 깐손 원 투 풀 톡 빰 카운터 아니었군요 보잉 보윈 해피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마커 사사님 어서오세요 파단 카운터 나이스 툭 슈 토홀 안되네 2타 보스 오고있죠 원 투 미들 포스리가 확정 발목 아니야 미안 매크로야 구파이 음... 트위치는 멀티태스킹이 안... 아 모바일은 멀티태스킹이 안되죠 로하 투 로하 투 로하 투 톡톡 로하 꽝 포플 나이스 이대로 앉아! 구파이 냐 냐 끽끽끽끽끽끽 트텍까지 앞으로 세걸음 실환이 두걸음 반 근데 기오미 폴탄짱이 점수에 데미지를 아마 입었을거기 때문에 그 하영아빠를 트텍으로 올려주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하단 원투가 확정 아 심리 꽝 빨밤 안되네 메그 굿바이 1, 2, 따닥, 죄송. 할 리가 있네. 로, 화, 투, 로. 이런. 미안. 잡기를 피하는 매크로야. 소행이 없죠. 아, 오른손 눌렀는데 늦었어? 실환이. 아, 못 버팀. 1, 2, 풀, 허퍼. 나이스. 잘 맞고요. 밟고. 안되네. 오, 나이스 웨이브 하는 중에. 좋았고요. 아니야. 아이헤이트 킹. 앤, 미투. 어, 노. 방금 반격기. 웟? 카운터. 빰. 죽고. 퍽.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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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혼나고. 미안. 2연승은 또 끊기겠네. 꽤 아깝다.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데. 왜죠. 짠손 푸싱. 완전 초피사기 보여줬는데. 왜 반응 안 함요. 툭. 나이스. 엎어. 아니야. 원투. 풀. 밟고. 샤스카. 루즈 샤플. 시도는 좋았다. 아니야. 어디가니. 일단 써볼게요. 안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어허. 굿바이. 펴펴펴. 에잇. 치킨킥. 시도는 좋았다. 아프네요. 나이스. 딜교 게이득.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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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다가. 아니야. 짠손. 따닥소드를 맞아줘서. 진짜 다행이긴 한데. 이거. 후속 심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원투. 원투. 미들. 전. 흐어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고. 진규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키무라. 유. 상. 님. 팔로우 공왔습니다. 팔로우 땡큐. 음. 쏘베트킥으로 이상하게 꼬아버리기 레드를 흘리는 그 남자 크으으으으으으으으 uży 아깝다 나도 웬업화 썼는데? 나이스 이걸 흐린다고? 하아 웬일 매크로야답지 않은 플레이 나이스 미들미들 아냐아 밟고 꽝 죄송 펴펴 발목 툭 매크로야 3타 그바 탁탁탁 띡띡띡띡띡 어디 감히 매크로야 3타를 헐 매크로야 3타에 대작을 하려고 나이스 격방 나이스 좋죠 밟고 호밍기 쓰다가 반격기 이런 이러지마 에이 이러지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굿바이 음 톡톡톡톡 매크로 카나 원투 따닥 투원 밟기 실패 원 매크 발목 툭 빰빰빰빰 카운터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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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음 무한맵이 생기면 화랑한데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이언트나 잡기를 잘 보고 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음 음 음 음 음 음 로하 트 로하 툭 이런 나이스 가드 잘했구요 이런 손꼬인 무엇 아~~니~~야~~ 망했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게임을 하니까 아니!! 천재 천재 거기서 손나랑 뭣 꽝 로화 툭 밤 이런 미안 거만 좀 해 반격기 생이야 아~~ 샤프 안되구요 원츠 짠손 안되네 늦었다 낭심만지기는 무슨 행일까 그러게요 슈 돌 이런 카운터 막 카운터니까 귀요미 펄탄이 손에 촙촙 양잡기 왜 안나가지 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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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로화 투 밤 뭐죠? 어 어 쪼어? 걔! 뭐죠? 거바이? 어우! 허어 호아 Minute 플러스윕이 거기서 살려주네 로화 툭 죄송합니다 자, wanna 수잎한 볶음보고 그럼 우주천년말인가아 아파저오 나이스 낑낑 일부러 들어오라고 공격을 잘 깔았쪄 좋아성아아아아아아 가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 뭐하는걸까 우리 메코로야는 보좌하고 싶은걸까 도대체 어퍼 나이슸 그바이 방금 콤보 완전 자신 없었지만은 잘 들어가서 다행이었죠 포포 카운터 끽 끽 끽 끽 하단 양잡기 나이스 에이앙 펴펴 좋아 이제 슬슬 강등 뜰 것 같아 보이네요 귀여움이 펄트 한 장은 제가 묻어 드리겠습니다 매크로야 1이랑 매크로야 2로 잘 풀어가고 있죠 다행이네요 이번엔 강등 뜨면은 못 가죠 원 투 따닥 따닥 툭 슈 안 나가네 아니야 미안 역시 과학쌤 될 거 없나요 너무 세잖아 싸 훅 맘 이런 와그닥 매크 안되네 이런 나이스 폭 흐흐흐 아리킥 마무리 에미야 국이 짜다 로하 툭 로하 툭 로 안되네 맨 어퍼 안되는구나 짠손 원 원 투 따닥 툭 밟고 호밍 안되네 펴툭 삐팜 논 뺨 나이스 이런 미안 삐 sonra 삠 amazon 블랙 핬 pulse lend 인덕 어떤 tar 1, 2, 로하, 2, 콕, 카운터, 지옥이, 아니 왼손 늦었나? 힐헌, 낙법을 못 쳐, 슈, 돌, 안되구요, 톡, 풀, 톡, 실패, 1, 2, 죽고, 아, 방금 저거 백태시를 피한 다음에 왼플로 뛰었으면 끝나는 시나리오잖아, 슬픔.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로하, 투포, 원, 택터스, 아니 그걸 막는다고, 미안, 미안, 폴타나 미안해, 짠손 푸싱, 원, 투, 따다, 카운터였는데 조금 아쉽네, 끼이,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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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켄, 엘켄, 플래시, 자체는 밟고, 포밍, 미안, 끝, 끝,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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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잘 앉아있었죠,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만, 다행, 밟고, 로하, 투, 로, 미야, 미안, 짠, 아, 별랑거북이님, 어서오세요, 마지막에 흘리는 거 의식하네요, 그러게요, 토, 토, 아니야, 어, 양잡기가 왜 나갔지, 망했어, 왼플라가 확정, 왼손, 오케이, 왠지 이번엔 느낌이 딱 왔다, 망했어, 오호, 아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은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 world business that's out for the next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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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5 상황에서 12프레임짜리 기술이 나갔는데 하단의 피가 발생이 됐다고? 뭐지? 이거 게임 아님 컷미 하단의 피가 제가 알기론 8프레임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매크로야 샤프 하단 노우 노우 로하2 매크 이타 뭐하냐 플래싱 3타 끼 끼 끼 끼 송꺼였죠 원 투 로하 꽝 차스카 로하 툭 로하 툭 밤 죄송 매크로야 이득인건가요? 네 이득입니다 오우와 벽돌리기 쩔어 홀 세상 아프네 아아 죽고 당연한 말이지만 삑사리입니다 고사는 안돼요 아니야 미안 미안 아 로하이가 딱 나가졌으면 좋았을텐데 원 투 풀 로하 로하 꽝 안되고 나이스 잘 흘려주고요 다시 고학생 찾으러 갑시다 하단 중단 로하 디노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아프네요 아아아아아아악 헐 헐 혼수 받으면서 대박 노우 캭타스 좋아요 로하 파이밍 노우 안되네 미안 폴타나 기오미 폴타나 이런 죽고 원투 로하투 밤하단 이런 나이스 커트 좋았죠 협광 이런 미들 미들 원투 안되네 로하 꽝 실패 캬 포스리 매크 삐삐삐삐 아니야 하단 끼 끼 끼 끼 저한테 훈수 들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왜 없어요 로하투 원투 로하투 빰 빰 빰 슈 돌 빰 빰 안되네 셋업원 톡 실패 아니야 죄송 아니야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위험해 장난아니임 원투미들 매크 매크로야 삼타아 아아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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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 키키 키키 화 그렇게 안하게 하는거 아니랍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앗 아아아아아아 왜 가도 못함 앞으로 한 다음에 뒤로 당겼는데 반응이 늦었나? 뭐앗 호밍기이이 아니라 방금 왼플 왜 나감 미친거 아님? 죽고 슬픔 안고 탈고 슈도 쓰허 끽끽끽끽끽 아아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 굿바이 음! 정신나간 기찬님 어서오세요 퍼스리담에 웨너버가 다 이기나요? 푸싱도 이깁니다 플러스 5이기 때문에 짱 상대방 짠손이랑 같이 맞아요 카운터 판정이라서 콤보 이갱 되구요 아 바람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네 다음 별난거북이님 어서오세요 영어닉메인님 제가 영어를 잘 못읽어서 지금은 정신이 너무 없죠 김 새 아닌데 방금 귀요미 펄탄장 초스카의 확정타임이었는데 왜 안앉았죠 왜죠 원투 플래싱 꽝 아니군요 로우 양잡기 포스리 매크 로야 슈 톨 아니야 딴손 톡 이런 원투 이런 정신 나간 기차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켁터스 나이스 하단 원투 아니야 포 로하 꽝꽝 펴 펴 펴 앉아 앉아 앉지 않죠 왜죠 왼손 왼손 에이앙 미안 매크로야 매크로야 투 투 구 MAIS 이런 원투 따닥 쏘드 늦었다놈 톡 으으으으으으 swift 니아하 원 투 따닥 따닥 톡톡톡톡 이런 pale 로하 툭 아하아 조금만 더 참을걸 하이 일렉트로엑스 하단 톡 어퍼 원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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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드에에에에에에에에 카운터 나이스 저 때 밥상 나오면 옆 카운터 나요 아니야아 원투 빰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행 양잡기 왜 나갔지 오른잡기 그바이 좋았다 저 여기 일렉트로엑스는 외국인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국인이에요 하지만은 외국어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이신거 뭐라는거야 이 별랑거북이 님이 흫 국적 다름은 외국인이죠 네 맞아요 도언트 도언트 헤브 투 마이 아르미 서비스 째차기 안되고 원투 따닥 툭 죄송합니다 로아이밍 로아이밍이 어떤 혼수를 두고 계시는건지 보고 반대로 해야되요 반대로 해야되요 노우 뭐 나이스 질러봤죠 안되네 죽고 아니 이분들이 절 너무 싫어하는거 아닙니까 카운터 캡터스 좋아요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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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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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플 실패 그냥 질러봤는데 역시 안되네 어 그러게요 저희편 어디있죠 없어 아유 테켄 킹 화랑으로 날먹을 수 있는 기술 없을까요 어 있죠 로하이요 왜 오른손만 눌렀지 양손 눌러야지 바보야 헐 차스카이 뭐하는 걸까 로하2 맥크 로하 빰 죽고 로하에만 쓰기엔 너무 약하다고요 글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스볼 발동 왜 안돼 슬픔 빰빰 쾅 이런 오른잡기 나이스 램플라 좋았죠 퍼3가 확정 푸싱 빰빰 역가득 안돼 어퍼 어퍼가 왜 안다 이 미친 아 아니야 뭐하니 죽고 안되네 하단 슈 돌 끼 끼 끼 끼 아니 대시가드를 왜 이렇게 못하지 퍼3 아 망했어요 살려준메 살려준메 제발제발 잠깐만 아니 에이 폴탄 귀여움이 잠깐만 에이 너무하네 죽고 저기까지 확정이구나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왼잡 잘 풀고요 퍼3 툭 슈우돌 끼 끼 끼 끼 끼 나이스 좋았다 엘캔 엘캔 플래싱 벽걸이 잘못잼못 로 하 빰 카운터였죠 끼 끄 바이 에이 하 왜 아니야 미 미 쳐 엘캔 자체 나는데 왜 그런게 나가니 아 나 진짜 미쳤나봐 하하하하 헛나구요 죽어간다 죽어가 너무 하시趣 하시네 해왔 읏 룹을 하시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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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OH OK OK 그런 스타일 알겠어요 카운터였죠? 죽고! 초스카이 좋았구요 헐 큰 힘 어서오세요 여기가 악당팡인가요? 네 제가 악당입니다 악당이고 잘 원했던 적은 한번도 없지만 아무튼 악당이 되어있네요 원잽 차슥 안나가죠 슈덜 하니야 잘 모릅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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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옆방에서 혼수를 잘 알려주셨죠 뭐지? 왜? 뭐가 이상하게 나왔지? 음, 이제 다음에는 요걸케 막히고 상대 호밍게 할거야 그거 막고, 커키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스 화랑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잘 찾아오셨네요 로아이 밈이 엄청 인간 파워해 주시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6LK가 나와야겠죠 아니군요 왼손 잘 풀었고요 뭐하는거 툭, 쑤, 돌, 엎어 이런, 원, 투, 풀 로아, 톡 로아, 톡 빰빰, 나이스 이거 웬 재수 뭐하니 장난하니? 끝! 끝! 이거 해냅니다 원투 샤프 아니야 샤프 히트하고 에잇 버스트 힐 좋았죠 포플 투 푸싱 아니야 웬 카운터요 미안해 좀 그만 때려 이게 이렇게 돼? 사망 밟고 안되네 왼허퍼 발목 툭 아니야 왼손 잘 풀어주고 발목 투퍼 로하 캐커스 좋아요 아니야 뭐하니 밟고 매크로야 산타 매크 굿바이 응?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적을 막아야지 쿨탄은 캐커스 초초 하단 양양 잡기 끼 끼 끼 끼 끼 끼 끼 카운터죠 굿바이 힝 어 뭐 필살기 같은 건 없어 음 옆방에서 혼수 두고 있는 거 저한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거 반대로 하면 되니까 아깝기 발목 툭 포밍기 아깝죠 왼손 잘 풀어주고 로하 툭 로하 툭 로하 툭 빵빰 카운터 나이스 빵빰 아직 안 끝났죠? 매크로야 산타 방풀 노노 알겠습니다 로하 툭 로하 툭 원투 매크 대시 포플 툭 원투 따닥 툭 왼허퍼 화스카이 툭 벽걸이 잘못 잼 괜찮아요 하단 포스리가 확정 원투 발목 툭 매크 안 되네 이런 아무튼 반칙임 이 아니야 모하 조 그바이 옛날이 온 죽었다 아 청림 어서 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잘 흘려주고 웬일 이런걸 흘리라니 로하 이런 포스리 딜 트원님 어서 오세요 멋쟁이 브루스 891님이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트포 차스카 닳고 매크 히하 히하 미안 형아가 잘못했다 망했죠 매크 호밍기 굿바이 포스리가 발동속도 12대에 히트하고 나면은 음 플러스 5입니다 후딜은 아마 잘 모르겠네요 흐흐흐흐 하단 아니군요 이런 어퍼 나이스 어치 바로? 아니었군요 로화 꽝 꽝 안되네 케업 로화 툭 오양 카츠카 안되네 F3oring 왜 안되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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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어 일어났는데 이런 대박 아프죠? 사망 벽돌리기 멋져요 정말 정말 정말이지 완벽하게 멋져 하단 이런 슈 돌 끽끽끽끽 카운터 됐죠? 나이스 콤보 두번만에 끝날리진 않겠죠 설마 그렇게 게임이 개판일리가 없자놌 구바잇 방금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레버가 약간 헐거워졌나 로화 투 니 아니다 이 아찬님아 로화 투 쇼! 쇼! 안되네 좀 더 일찍 깔았어야 했구나 좋아 간다아 간....다아아아아아 사막 흠 흠 흠 어렵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퍼스리가 확장해져 푸싱 안되고 원 아니야 뭐하니 양잡기 잘 풀어주고 초스카이론 굿바이 헐 그쪽에 훈소가 너무 많은거 같은데요 오히려 마이너스리 그러면 딴솜 푸싱 원투 최송 헐 왜 내 방에 한 명도 찾아와주지 않는가 포밍기 파운터 좋았다 뭐죠 왜죠 싸훅 이런 음 음 원투 풀 로하투 포밍기 짠손 나이스 는 아니었군요 투 포 차스카이 여긴가 잘 잡았네 좋았다 뭐하니 로하투 멕크 안되네 혼나구 화랑 못하겠음 못할수도 있죠 뭐 모든걸 다 잘할려고 하지마세요 매크로야삼타 발목 굿바이 제가 했잖아요 매크로야님 별 도움 안되는 거 같은데요 로 ach 와앗 나이스 툭 쇼 자스카 안나가죠 앉아 구aint 깰 İ 매크로야삼타 흘려주지면 화랑 떡나가나요 화랑이 떡나가진 않mente 매크로앤이 떡나가겠네요 흐흫 넘버원 아닙니다 테카프치고도 넘버원 안되죠 헐 저게 저렇게 돼? 대박 버스티를 써야되나? 망했어 요! 죽고 사망 왠지 하단을 흘리고 싶더라니 나이스 개념없이 그냥 그냥 엎어 썼죠 잘했네 이런 로하2 아니 엘버호그 1타-1이에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투어님 매크로 야 3타 삐삐삐 아니야 하단 거기서 당근 빠다줘 킥 왜 나갔지? 흫 아무튼 당근 빠다줘 허어 헐 망했어 벽광 아프네 쉐 최 샤 슬카이 않는 타이밍 잘 노렸죠? 끝나나요? 100에 푹길 바랍니다 제발요- 매크로야 3타 죽고 살았네 맥크! 로! 야! 안되네 죽고? 참나! 이게 이렇게 되니? 겟투세미슈 쓸걸? 이런... 저거 무엇 그러게요 겟투세미슈 썼었으면 끝났죠 로하 투 로 죽고 와가닥 K.O 음... 뒤돌아 포스리로 씁시다 퍼니쉬... 피니쉬 때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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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겟투세미슈 썼었어도 안 들어가는 벽각도였더라구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카운터는 아니군요 헐? 실화잉 카운터 촙촙 음... 달려가서 윤홉해도 괜찮죠 펄 죽고! 흠, 화랑스.. 선.. 스타님 짠 발이 없죠 로하 툭 헐 크로스 라인 아프네요 왼플 왜 거기서 왼플 쐈지 바본가 바보네 하하하하하 저런 것도 못 본다 음? 아니? 일어났는데 나이스 노우 레이즈가 왜 온이 안됐지 아니 왼손 눌렀는 것 같은데 죽고 흐음 어렵다 먹어도 필요하지 아 초반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혼수 적응 좀 못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막 하하하 끝났어야 했는데 슬-품 오하 툭 빰빰빰 카운터 나이스 자, 슬카이 끝났나요? 아직 2편 이게 안됐나 어떡해 매크 굿바이 공격 들어오는거 잽으로 끊으면 커키 고고 아니야 왜 오른손을 눌렀지 나이스 카운터 벽걸이 어디? 여긴가? Dee 텡 2타로 마무리 크라이악 엔딩이요 그렇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이스 잘 맞아가지고 흘리었는데 응 못 흘렸어 헐 공중에서 봤어 다행이죠 아닌가 불행인가 오시죠 푸싱 안되죠 노우 아니야 뭐하니 호민기 아니야 노우 죽고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했다 하단 하단 나이스 잘 흘려주고 펴펴 하단 아니야 양잡기 잘 풀었구요 나이스 원투 쓰다가 카운터 아유 이 귀여움이 왜 이렇게 또 귀여워가지고는 노우 원투미들 시도는 좋았다 원투미들 원투미들 왼손 아아 잘 풀었다 왜 안 안쥬 방금 귀여움이 펄탈장이 누가 봐도 안는 타이밍이었는데 헤헤헤헤헤헤 죽고 이런 로하 투 슈 하단 밟고 슈 왼손 너무 일찍 눌러났나 너무 일찍 눌러났나 하아 죽고 고 고 고 고 고 합장 심리요? 아 그렇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매운 꿈틀가랬지? 플래싱 로하 투 원투 하단 안되네 카스카 쓰다가 혼나구요 아 늦게 풀었네 양잡 양잡 양잡을 왜 풀었지? 에이 양양잡기 안돼? 로하 투 휴돌 고울 촙촙 이런 안 흘려지네 캬망 카운터 나이스 헐 별 콤보가 다 들어간다 오른손이 아니었니? 왠 아 늦었다 망했죠 맥쿠라이식 엔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느낌이네요 맥쿠라이식 엔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느낌이네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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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자마자 엄청나게 쓰고 있는 킹파슨 뭐 어퍼 나이스 게니메시 플레이 한 점 누가 최고라고요 맥쿠라이가 베스트 이런 짠손 안되네 끼이 끼 끼 끼 혼나고 있는 중 죽었고 죽고 아래킬까지 아니구나 음 원 투 로하 톡 원 투 풀 원 투 원 투 미 들 unters 짠손 꽝 포 풀 아니니아아아 이거 게임 아님 화장창 어휴 내 허리 다 빵가된다 발바 촵촵 포 쓰리가 확정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흥 백 대시 웬플 왜 못했나 똑바로 서래 이 메코로야 사연패 무엇? 헐 너무 생각이 많나? 좀 꼬인다 뭐가 죽고 음 아까 목숨을 끊었어야 되는데 크아... 아쉽네 흐흐흐흐흐 네 역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파크 발동 안됨? 어린건데 나이스 좌슬카 히히히히 끼 끼 끼 끼 끼 구 Bath 니안 이런 사흡 어른... 아니 코 자라니! 찹찹! 죽기 직전 나이스 한 타수 안 맞죠 이걸! 해냅니다! 에코로야가 또! 이런... 호밍? 안 되구나 웬오퍼만 내밀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돼? 아... 아니야... 카운터가 아니었나? 왜지? 방금 좀 아쉽네 로하2 맥크 로 야 아 아 아 아 죽고! 이런... 그... 1노트가 부족했네 네 호밍기 나이스 투포 로하 꽝 원투 로하 밤 카운터죠 굿바이 굿바이 예 퍼펙트 에효 어 뭐 킬살기 같은건 없어 유니 음... 이야... 이걸 잡았네요 끽끽끽끽끽끽끽끽 하단 실패 어퍼 원투 어퍼 나이스 주렁 콤보라도 쏴야돼요 손이 좀 꺼였네요 꽝꽝꽝 끽끽끽끽끽 달아날 그때가 없습니다 원투 풀 톡 뺨 로하 투 아니야 뺨 원 로하 꽝 원투 미들 까지만 잘 썼네 원투 미들 나이스 미안 굿바이 공디 팡팡 끽끽끽끽끽 로하 투 로하 투 로하 투 슈돌 안되고 포스리 빰 포플 로하 투 로하 투 슈돌 안되고 포스리 에휴 왜죠 호호 왜 이렇게 고통받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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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카이가 발동이 안됐네 에 망설였나 망설였나 메크로 야 이런 격추 안된 가드가 안되네 원 로하 투 호밍기 로하 투 슈돌 샤스카 이 쓰다가 저걸 보고 못막는다 바보야 에휴 아직 안좋았죠 얼마저도 아직 안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르구나 방금 초스카이 남았으면 됐잖아 하하 아깝다 로하 꽝 원 투 포플 얼음잡기 잘 풀어주고 로하 투 슈돌 하하 헉 방금 ㅅONE 노!! 하 Titan 잘해 잘해 똘똘해 오늘 왜이렇게 똘똘해 드르랑 죽고 아 오늘 왜이렇게 똑똑하지 귀여운 besser 음.. 그냥 집중해야겠다. 1,2 안되네요. 로하 툭 빰빰빰빼아! 왜 파크 발동한댐? 헉! What? 아아아아 샤이닝 아파아 하단 폭! 펴펴! 펴펴! 죽고! 아 이거 치면은 이대로 밀려서 말릴 것 같은데? 하단 안되는구나. 엎어! 또 왼잡이었어. 히 런. 아냐아! 귀요미 폴타나 좀 이러지 말자 우리. 차스카이! 빠밤. 로하 빰. 안되네. 나이스. 패턴 들어가죠. 안되네. 원. 죽고! 워! 과시간으로 함께 되어트. 아니요? 파워! igent. 폭! 죽고 저 때 어퍼로 쏴야 되는데 역광등 각도 좀 슬슬 음 집중합시다 집중 뭘 놓치고 있지 원투 로하 툭 로하 툭 슈 돌 원 원투 따닥 툭 차슬카이 툭 벽 여기인가? 나이스 포스 리 가오 마무리 고파이 컨템플레이터님 어서오세요 원투 딜레이 미드를 저렇게 해주는데도 반응을 안한다고? 실화니 촙촙 오우 노우 안되죠 죽었나? 낙법 접 못찾나? 압법찾는데 죽은건가? 아하 양잡기 잡기를 못풀어 황금단에 자격이 없죠 샤스카이 샤스카이 빰빰빰빰 캬 앙 자가 아니군요 왜죠 왜 이러는거죠? 키워미 폴탄 굿바이 역습 갑시다 원잽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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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잘 풀어주고요 이항 카운터 줘 샤프 로하 로하 싸욱때문에 재밌는게 하나도 없어 레이지 언 빰 캬 아니야 죽고 아하 어렵다 어려워 로하 실패 싸욱 맞았고요 포스리 로하 툭 아니야 아하니 초스카이 나갔었어야지 툭 축구 역강등 네크루야식 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중 음 지금 담배도 피웠고요 커피도 마시고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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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과학쌤이 출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하 행신어퍼 조금 아쉽네 행신어퍼였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딨지 벽이 이러든가 잘못됐자노 딴손 하단 쳍 쳍 쳍 로하 투 빰 빰 로하 투 빰 백댓이 캔슬하는 그 일 타이밍에 레드가 박혔어 어떡해 망했어 행운의 여신이 저를 구워주지 않는가 보네요 카운터 나이스 차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빠밤 맥크 발목 굿바이 아니야 나이스는 아니구나 맘만큼은 여고생이고 싶어요 맥크 망했다 매크로야 뭐죠 샤이밍 어서오세요 1218님 굿바이 목소리가 좀 얇아서 컴플렉스에요 카운터 나이스 과학쌤 찾아와 주셨나요 어 매크로야 안되네 짠손 매크로야 아아 투 음 지금부터 한 8회 연승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상중간 상중간 때린건 1로 막아야됩니다 2로도 막아지긴 할거에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요 원래 패는 사람은 신경쓰지 않죠 끼끼끼끼끼끼 죽고 죽고 화학쌤 헤이아친에 죽은줄 알면 살아 돌아온다 그러게요 로하 툭 알려드리기 노오오오오오오옹 헌팅 왼손 이번엔 왼손에 배팅 틀렸다고 한다고 죽고 ㅎㅎㅎㅎ 흐흫 나이스~~ 우와 짠발 흘리려가 일어서길 잘했네 헐? 도끼가 발동이 아예 안되네 미안 자 슬카이 궁디팡팡 엔딩이 기다리고 있네요 굿바이 끼 끼 끼 끼 끼 그러게요 저쪽 병원장님 너무 오늘 물으셨어요 로하 투 로하 아아 나가네 늦었나? 아닌데 확정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으흐흐흐흐 죽고 아아 헤아 또 강등 플래그 Microsoft Wright 정감이 다 뽀개짐 우와 택곳은 비모션 이펙트도 멋지네요 발목, 툭슈, 돌, 원투, 따닥, 쏘드, 카운터,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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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죠? 굿바이 그러게요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못났다 메크로야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자 오오오오오 왼손에서 버튼 미끄러질 뻔 아니? 왜? 족나? 오오오오 늦었다 3타 카운트 잇듯이 확정이네 주워가는 중 아우 과학쌤 퇴근하셨나봐요 초스칼 썼는데 레버가 맛이 갔구나 이제 역강등 엔딩 메코라에다가 할말이 없네 왼손 아니 왼손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